올해로 19번째로 진행된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현장에 장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지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관한 제19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지난 3일 정읍시 천변 어린이축구장 1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19번째로 진행된 장애인이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아름다운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개최된 행사로써 매년 3천 명의 시민이 참여할 만큼 큰 행사입니다. 이날 공연은 가수 강원래, 장애인 퓨전난타 WNW, 트로트 가수 방서희,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장애인 인디밴드로 이루어진 희노사팀 등 다양한 장르의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뜻깊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벌써 19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우리 정읍의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무대에서의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출연진들의 열정적인 퍼포먼스가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번 열린음악회를 준비할 때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 아닌 어떤 어울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문성아 대표는 계층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시작한 음악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함께 어울리고 환화되는 열린음악회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만난 희망을 전하고자 시작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교류를 넘어 다양한 계층의 대중들에게 큰 감동과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MBC 뉴스 정보원입니다. MBC 뉴스 정보원입니다. MBC 뉴스 정보원입니다. 감사합니다.